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모이해킹 특강 중에서 주제를 모이해킹 공부할 때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공부하면 좋은 이유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멘토를 받을 때 모이해킹 결과 보고서나 여러가지들을 주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 시나리오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자꾸 취약점에 너무 기준들을 맞추고 있다라고 저는 공통적인 의견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이해킹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저는 앞에서 제가 유튜브로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해킹 공부를 할 때 시나리오를 만약 작성을 하면서 또 이것들을 실습을 하고 재현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이해킹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서비스 아니면 모바일 서비스 요즘은 또 자동차 같은 경우들 여러가지도 있고 IoT 서비스들이 있고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홀을 찾아내는 거죠. 보완적으로 어떤 취약점 홀들을 찾아내게 되는 건데 그걸 너무 취약점 베이스로 즉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죠.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아이트 스크립트는 어떤 입력값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배우게 되고 실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배울 때 어떤 패턴을 가지고만 자꾸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입력값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변수로 지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들이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에러가 발생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나온다거나 크로스아이트 스크립트가 발생해서 어떤 얼러창이 뜬다거나 이런 것들을 취약점들 골라는 것이 모이해킹이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보안 위협들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즉 뭔 말이냐면은 취약점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위협들을 줄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내가 취약점들이 있어요. SQL 인젝션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은 그것도 SQL 인젝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SQL 인젝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정보들까지 가져올 수 있냐라는 것 그게 어떤 위협들 이 서비스에 어떤 위협들을 줄 수 있냐라는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이 바로 시나리오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의 어떤 파라미터 값에 존재를 한다고 해서 다른 파라미터 값들에도 비슷하게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파라미터에서 존재하면요. 그런데 이 비슷하게 찾아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에서 입력 값들을 확인을 여러분들 해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하고 눈에 보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 보면은 거기 안에서 그 서비스 안에서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달되는 하나의 파라미터 값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록시를 잡던지 뭘 잡았을 때 거기서 이제 보이는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SK인젝션은 그나마 입력 값 검증에 대해서 모든 입력 값 검증에서 그냥 저희들이 어떤 의미의 패턴들을 넣어가지고 측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나리오 접근에 대해서 많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시나리오적으로 많이 접근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인증 우회의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일제 SK인젝션처럼 어떤 입력 값에 대한 검증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부분은 입력 값 검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달되는 값의 어떤 아이디 값들이나 전달되는 유저 사용자들의 값들 여러 가지 값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인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취약점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런 인증 우회 같은 경우는 아니면 다른 사용자의 권한들을 내가 획득을 하기 위한 그런 조작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정상적인 서비스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찾아낼 수가 없는 게 바로 요거예요. 즉 내가 전달되는 값에만 너무나 집중을 한 나머지 이 서비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어떤 기계적인 방법으로만 계속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내면은 여러분들이 실력도 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실제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 서비스들을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하는 것들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보안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냐라는 것들이 바로 모이해킹입니다. 즉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만약 게임 해킹을 하기 위해서 게임 해킹을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QL 인젝션의 크루사이트 스킬을 잘해야 하냐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줄은 아래하죠. 기본적인 스킬들은 있어야 합니다. 리버싱을 할 줄 아래하냐 당연히 게임 해킹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메모리 조작을 한다거나 어떤 그 인젝션 공격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우회기법들을 솔루션 우회들을 하기 때문에 리버싱 당연히 할 줄은 아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리버싱을 굉장히 잘한다고 할지라도 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게임을 예로 들었을 때 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캐릭터들이 몹을 잡는 것 아니면은 몹을 잡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어떤 아이템들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그 보관한 아이템들을 내가 조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들을 내가 메모리에서 조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서비스들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공격도 또 중요하죠. 공격 같은 경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할 때도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전체 플로어에서 내가 이 부분을 조작할 것이냐 이 부분을 조작할 것이냐 이 부분을 조작할 것이냐 각각 단계별로 다 조작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시나리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좀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들어가면 더욱 더 좋겠죠. 그게 바로 요즘 고객들이 조금 요즘 수준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 차별화된 시나리오 접근인 것이죠. 이전과 다른 그런 시나리오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웹패킹이면은 그냥 웹패킹 내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뭐 이런 것들 수준이라면은 최근에는 뭐 APT 공격이라는 하나의 그런 주제들을 정하고 그 APT 공격을 우리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저기 ICS 보안이나 그런 데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실제 개인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냐 아니면 고객들이 요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것들을 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아니죠 소셜 엔지니어 소셜 엔지니어 방식으로 사회공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냐 아니면은 뭔가 USB 가면 같은 경우나 이메일이나 그런 것들도 너무 이제 희생하다는 거죠.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코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제 악성코드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냐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면 이전에 이제 모의킹을 많이 봤다 보니까 그냥 웹패킹에서도 그런 단순하게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SQL 인젝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그냥 공격 있냐 없냐 이런 것들만 측정한 것이 이제 모의킹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시나리오 접근 접근을 통해가지고 실제 우리 서비스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요것들을 정말로 시나리오적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홀드를 찾아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들은 이제 고객사 쪽에서도 담당자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이전에 모의킹 컨설턴트의 경험들이 있었냐 아니면은 혹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사업들을 추진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수준 요구들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런 수준 요구들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제 의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 같은 경우나 이런 교육들을 한번 보고 있는데 거기다 보면 해킹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이제 뭐 웹패킹이냐 모바일 해킹이냐 그런 단일적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했죠. 뭐 시큐어 코딩을 할 때도 자바에 대한 시큐어 코딩을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런 컨텐츠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강사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식 하나의 한쪽 방향으로 전달식이 아니고 뭔가 양방향적인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 교육들 교육 같은 경우들이요. 그래서 내가 질질적으로 해킹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킹된 사이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것인지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들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 분석이고 포렌지 기술이고 우리가 배웠던 그런 웹패킹 모바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CTF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킹 대회 할 때도 실질적으로 내가 방어를 하고 난 뒤에 여기 상대방 쪽에서 동일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 그 환경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전에 그런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들 위에도 이제 서로 다 A팀, B팀, C팀, D팀 다 다른 환경들을 제공을 해줘가지고 서로 처음부터 전보 수집을 해가지고 여러 서비스들을 각각마다 서로서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느 영역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컨텐츠들을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컨텐츠들을 연구 과제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APT 공격 시나리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과제들이 한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기관들, 여러 회사들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컨텐츠에 대한 수준들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들을 어떻게 공부하냐.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봐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기회가 되면 버건팅이라는 포상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여러 서비스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은 학생일 때도 버건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여러 환경들 같은 경우는 접할 수 있으면 너무나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탈인 것이에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내가 서비스 환경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것들을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환경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버건팅 할 수 있는 환경들도 너무 많고요. 리얼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버건팅적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경험을 하면서 모이킹 공부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할 때도 시나리오적인 것들은 넣어서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능력들이 점점 향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요즘 많이 연구하고 있는 MRT 쪽에서 나오는 ATT-CK 매트리스라는 부분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거 한번 제가 링크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페이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거 영상을 꾸준히 보셨더면 아시겠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공격 지점에 대해서 각각마다 이게 초기 지점이거든요. 카구지 지점부터 실행을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권한 상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어떻게 우회를 할 것인가 개인 정보들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정보 수집들을 어떤 식으로 또 이어서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플로우를 그려서 저희들이 나누는 그런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프레임워크, 가이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APT 공격이에요. APT의 공격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연구 과제들 보면은 요거를 중심으로 많이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크리데이션 덤프잉 이거는 중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덤프잉을 할 것이냐 그럼 미미카티스하고 그 다음에 Pw 덤피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죠. APT 공격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여기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클릭해가지고 여러 사례들을 보시면은 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들 링크들이 되어 있고 요것들이 어떻게 공격을 진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앞에서 나왔던 그 가이드 매트리스의 기준으로 통해서 이제 여기에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부 시나리오를 이야기한 건 APT 공격 자체가 내부의 시스템까지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이 서비스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적으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씩 공격을 하면서 정보들을 탈취하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죠. 그래서 링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크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좀 더 요거 공격들이 어떤 것이냐 대체 요것들에 대한 명령어들은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할 것이냐 또 이거를 모의킹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쓸 때도 너무나 취약점 기반 한마디로 취약점 기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OWS 비던 아니면은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던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정리할 필요는 있고요.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요 공격들이 시나리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시나리오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야겠죠. 시나리오는 하나의 기획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하고 난 뒤에 이 기획한 것들을 플로우를 그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어떤 공격들을 여기다가 집어두면 좋을 것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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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